개선에는 대학찰 옥수수축제가 있답니다.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가 있는 대학찰 옥수수축제랍니다. 오감놀이 할 수 있는 알곡풀장 지풀공예인 오감놀이 할 수 있는 알곡풀장 지풀공예인 오감놀이 체험도 있답니다. 옥수수 셔틀 타고 옥수수 수확하러 가요. 여기에 흥미로운 곳이 있답니다. 옥수수 미로찾기 해보셨나요? 주의사항 듣고 출발합니다. 추억의 펑튀기 무료 시식해서 맛있게 먹어보았답니다. 지평장에서 직접 옥수수도 구매해봅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